심장질환은 뭐가 있어요 가장 문제가 되는가 돌연사 하잖아요 돌연사 심장이 있다 심장 그럼 심장에 혈액을 공급해주는 혈관들이 있어 이게 관상 동맥으로 혈액을 공급해주는 혈관들이 있단 말이지 그러면 여기가 플라그가 쌓여 가지고 예를 들어서 속에 콜레스테롤 같은 게 쌓여 가지고 혈액이 안 통하면 어떻게 돼 심장세포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연사 하는 것도 그래서 뇌혈관도 마찬가지예요 심혈관 질환이 사망 1이라고 그랬잖아 우원병 다음이라고 그랬어요 우원병 우원병에 대해서는 얘기했죠 우원병 다음이 심장질환이라고 그래서 돌연사는 당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돌연사 당하면 얼마나 무모하겠어 갑자기 멀쩡히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막 심장이 가슴 답답해 가지고 쓰러져 가지고 병원에 가서 이렇게 저기에 발견해 갖고 가면은 뭐 살 수도 있지만 좀 늦으면은 돌연사 할 수 있단 말이지 이게 원인이 뭘까요 이거 심장 관상 동맥이 막혀지는 원인 이것도 보면은 이제 대부분 콜레스테리라고 그러죠 콜레스테리 수치가 높으면은 관상 동맥이라든가 협심증이라든가 이런 질환 유발이 된다 대부분 이게 상식이란 말이지 그래서 콜레스테리를 낮추기 위해서 뭐 단식도 하고 식욕법도 하고 여러가지 하잖아요 고기도 좀 안 먹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은 관상 동맥 질환으로 많이 사람들이 쓰러지고 있잖아요 사막 1이니까 근본적인 원인이 뭐예요 원인이 콜레스테리일까요 스트레스 물론 이제 스트레스 이겠지 당연히 스트레스가 받게 되면 혈관이 이렇게 긴장돼 버려요 축소가 돼 그러니까 뭐 혈관이 맞게 되고 모서혈관도 이렇게 잠겨지기 때문에 그건 일반적인 거에요 누구든지 정확한 원인을 모를 때 스트레스 그러면 답이 나와 두 가지 답이 없을 때 스트레스입니다 또 하나 또 하나 뭐예요 유전입니다 다른 사람 흉내내려가지 마세요 여러분들 모르면 모릅니다 그게 답이에요 모른 걸 모른다는 것이 답이지 모른 것은 뭐 부끄러운 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다른 분야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이쪽 분야는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른 거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뭐 수학이라든가 최신 학문은 나보다도 훨씬 많이 알 거 아니에요 내가 뭐 그렇기 때문에 모른 것은 모른다가 답이에요 이게 혈관이 막혀지고 이 원인이 과거는 콜레스테롤 때문으로 알았다는 거지 과거는 근데 지금 뭘 어떻게 밝혀졌다고 지금 이게 자가 면역성 질환이라고 하면 믿을 사람이 별로 없겠죠 혈관이 콜레스테롤이 쌓이고 혈관이 막히는 게 있잖아 이게 자가 면역성 질환이라고 하면 믿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믿겠어요 자가 면역성 질환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세포가 자기를 공격을 해가지고 염증을 만드는 거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자가 면역성 질환과 관련이 있다 자가 면역성 질환은 뭐예요 그러면 어디가 문제예요 이건 여러분들 답이 바로바로 나와야 돼 자가 면역성 질환은 장과 관련되어 있다고 그랬죠 장이 약해져야 되거나 누수가 되거나 소장 누수가 되거나 장이 무력하거나 그러면 독소가 독소는 이물질이 장을 투과를 해가지고 혈액을 다니거나 관절로 가거나 그럴 때 백혈구 반응이 나겠잖아 백혈구 공격을 해야 염증을 만든다고 그랬잖아 이것도 자가 면역성 질환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장이 유해 세균이 많아가지고 유해균이 많으면 독소를 많이 만든다고 그랬잖아 이 독소가 혈관으로 지나가면 자가 면역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가 면역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혈관 속에서 공격을 해 이물질하고 싸운다고 싸우게 되면 혈관이 두꺼워진다는 거예요 자꾸 공격을 하고 이물질이 이렇게 붙고 혈관에서 이런 자가 면역성이 많은 반응이 일어나면 염증이 많아지니까 혈관백이 이렇게 보호 측면에서 두꺼워진다는 거예요 두꺼워지면서 이물질이 이렇게 쌓이게 되는 거예요 쌓이게 되는 거고 콜레스테린이 지나가야 되는데 여기 두꺼워져가지고 이물질이 있기 때문에 여기 쌓이게 된다는 거야 결국은 자가 면역성 질환과 관련돼 있다 콜레스테린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얘기했냐면 스티븐 건드리 박사 미국의 최고의 심장학 전문의랍니다 이분이 심장 수술을 이렇게 해날부터 했는데 과거에는 담배 많이 피우고 이런 사람들이 여기가 많이 막혀가지고 여기만 제거만 해주고 했으면 나왔대요 그런데 요즘에는 담배 안 피운 사람도 젊은 사람들도 수술해보면 혈관이 이렇게 막혀있더라는 거예요 여기만 막혀있는 게 아니고 전체 전신이 젊은 사람들도 그래서 이게 뭔가 왜 그런가 도대체 연구를 해보니까 자항 환경을 개선시켜 주니까 신기하게 이게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특히 유해균을 억제해주고 렉틴이라든가 껍질에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식물 껍질에 의해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렉틴 묵제 특히 현미에 많이 들어있다고 했죠 이런 음식을 많이 먹으면 투하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물질이라든가 독소가 몸속에 많이 들어와가지고 염증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염증 반응에 의해가지고 이 혈관이 뚝꼬진다는 거예요 뚝꼬지고 막힌단 말이에요 아주 놀라운 반견이라고 그 분이 그리고 많은 사람이 실험을 했어 이분이 또 장 환경을 개선시켜주고 측정을 해보니까 이게 다 없어져요 혈관이 깨끗해지더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장이 거의 모든 질환에 질환과 관련된 데 있고 뿔이다 질병이 뿔이다 이걸 알 수 있겠죠 이건 내가 지금까지 수차게 이렇게 강조하고 연구했던 건데 최신 의학자들이 이걸 이렇게 다 밝혀가지고 책으로 나오고 있어 내가 그걸 보고 너무 감동스러워가지고 이거 자꾸 읽어보고 있어요 내가 옛날부터 얘기했던 거잖아 이거 지금 그래서 쾌장경락을 만들었잖아 쾌장 그래서 그 이론들이 내가 수십년부터 했던 이론들이 요즘에 그 미국 최신 의학자들이 의학계를 선도하고 있는 의사들이 원인을 밝혀내고 있단 말이에요 장에서 그렇다 아쉽게도 이제 그분들은 원인은 알았어도 효과적으로 장을 치료하는 방법은 모르고 있어 그렇죠 단순히 음식요법까지 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음식요법만 가지고 또 물론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효과적으로 장을 풀어주는 방법은 잘 모르잖아 그분들은 그래서 앞으로 진정한 의사가 되고 치유가 되려면 장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돼 기본적으로 운동도 마찬가지 운동도 장을 단련시켜주는 운동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단절업이 그만큼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단절업을 하게 되면 장이 운동이 되잖아 뭐 산소도 많아지고 행경 말고 움직이니까 그래서 단절업 잘하고 장이 건강한 사람들은 이게 있겠어 없겠어 이거 돌연사든 뇌에 뭐 치매다 뭐 있겠어 없겠어 없잖아 진짜 중요한 것들 이런 이걸 잊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들